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2023 1등가 한우만 참배 족구 코리아 리그가 펼쳐지는 충주 호암 체육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김경성 해설용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플레이오프 11개 팀 이제 4강전까지 마치고 이제 5,6위전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죠 5,6위전 또 정말 중요하죠. 오산시청과 부산 1등가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5위냐 6위냐에 따라서 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팀 다 중요한 부분이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6위 결정전은 오산시청과 부산 1등가의 경기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선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산시청의 라인업부터 확인을 하시죠. 공격수 홍성용 이성호 우수비 김태환 박성호 백종훈 좌수비 심강국 우재하 세터 김석태 선수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홍성용 메인 공격수가 스타킹으로 나오죠. 주특기는 넘어차기고요. 거의 공격의 80% 이상을 넘어차기로 시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선수 얼마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안진철 감독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산시청을 맞서는 부산 1등가 선수들의 라인업을 보시죠. 아 이제 박노품 선수의 모습이 지나갔는데 공격수의 김재승, 장한빈, 박노품, 우수비 김아름, 이현규, 좌수비 박인용, 이찬국, 세터 임상욱 선수입니다. 그렇죠. 1등가에서는 스타팅으로 박노품 공격수가 출전을 하고요. 워낙 이 코리아리그 통해서 기량 발전이 많이 된 공격수예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박노품 선수가 또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품은 주로 스탠딩 공격을 많이 하고요. 총력은 넘어차기가 주기 때문에 양 팀 색깔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왼쪽 진영의 파란색 유니폼이 오산시청, 우측 진영의 빨간색 유니폼이 부산 1등가 팀입니다. 1세트 1등가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1등가의 김아름 선수죠. 김아름의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바로 득점. 역시 초반부터 주특기인 넘어차기를 통해서 강하게 잘 밀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찬국 선수가 워낙 비거리가 컸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오산시청의 서브. 김태환이 넘겼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강하게. 잘 막았습니다. 김태환이 자리를 잘 잡았고요. 홍성용 다시 넘어차기. 임상욱. 박노품 연타 공격 막아냈습니다. 홍성용 왼쪽 머리로 받았습니다. 다시 박노품 가운데로 강하게 수비수 머리로 받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점프해봤는데 발 닿지 않습니다. 박노품 우측 비프쿠스 득점. 박노품이 경기 초반에 본인의 파워.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탠딩 자세에서 이렇게 공을 강하게 임팩트하는 발목에 힘이 좋습니다. 박노품 선수가. 다시 1등가의 서브가 되겠고요. 스코어 1대1. 김석태 올렸습니다. 홍성용 바로 넘어차기. 멀리 벗어납니다. 다시 1등가. 이창국의 서브. 홍성용. 내려찍었습니다. 득점. 2대2 동점을 만드는 오산시청. 이창국 쪽이죠. 홍성용 선수. 이창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각기품 빅코스로 동격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산시청의 서브. 이창국 받았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강하게. 우수비 받아냈습니다. 우재하. 홍성용이 길게 넘겼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강하게 A코스. 오 김태환. 박아냈습니다. 오 여기서. 부딪치면서. 네. 지금은 우재하가 처리했으면 훨씬 더 좋은 2단 플레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커트를 잘해줬지만 김석태랑 우재하가 겹쳤어요. 이어서 박노품의 서브. 오 벗어났습니다. 다시 3대3 동점. 홍성용의 서브. 이창국 받았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연타 공격. 득점. 완벽하게 네트 앞에 짧은 연타. 발라를 이용해서 짧게 잘 떨궜고요. 그렇습니다. 임상욱이 멀리 서브했습니다. 김석태 뛰었고요. 홍성용 넘어차기. 이창국 쫓아가서 막아냈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가까스로 넘겼습니다만. 아 네. 안테나 외측을 통과하면서 오산시청이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오산시청의 서브. 우수비 받았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우측에 득점. 우재하 선수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품 선수의 빅코스 발등으로 강하게 밀어차고 있어요. 높은 타점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죠. 빅코스로 플레이오프 5, 6위전 1등가의 서브 김태환 통성용 특정. 경기 초반이지만 체중이 잘 실리고 있고요. 체중이 이렇게 실린다는 건 지금처럼 비거리가 수비수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임상욱. 박노품 이어서 높게 찍어 올리면서 득점. 확실히 박노품 선수가 우재하 쪽을 많이 노리고 있어요. 스탠딩 자세에서 틀어서 센터 쪽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는데 1품이죠. 그렇습니다. 1등가의 공격수인 김재승 선수가 좌수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창국이 나가고 김재승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승 선수의 서브가 좋기 때문에 원포인트 서브죠. 김재승의 서브. 역시 서브 좋아요. 김석태, 홍성용 연타 공격 라인 바깥 벗어납니다. 1등가 장한빈 감독의 작전이 통했죠. 강한 서브를 가지고 있는 김재승 공격수를 이창국 선수 서브 순서에 투입을 하면서 상대 리시브를 흔들기 위한 작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재승의 서브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에이코스 쪽 잘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벗어납니다. 임상옥 선수가 커트를 잘 해줬고요. 박노풍, 김재승, 김완은까지 모두 다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김상옥이 거둬 올린 볼을 2단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노풍이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야죠. 오산시청의 서브 넘겨줬습니다. 임상옥, 박노풍 받아냈습니다. 홍성용. 김석태 세터의 호수비네요. 다시 박노풍 내리찍었습니다. 특정. 빅코스의 박노풍 선수 찍어차기 오산시청에서 전혀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창국 선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김재승 공격수가 수비수는 아니기 때문에 서브 순서에 들어가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렇습니다. 홍성용 넘어차기. 중앙지역 잘 받아냈습니다. 오, 박노풍. 홍성용 바로 가는데요. 오, 이걸 바로 가요. 박노풍 받아냈습니다. 임상옥, 박노풍 강하게 중앙으로 받아냈습니다만 라인 바깥에 떨어집니다. 의자 선수, 박노풍 공격수가 워낙 까다롭게 센터 쪽과 빅코스를 다양하게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워낙 힘이 좋고요. 네. 임팩트 순간에 힘을 실어서 강하게 밀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용 다시 넘어차기 받아냈습니다. 아, 김아름. 임상옥. 다시 박노풍. 아,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점심이 나왔죠. 점수는 다시 2점 차. 오산시장 홍성용의 섭은 이창국. 임상옥 이어서 박노풍. 왼쪽 득점. 다시 3점 차. 임상옥 세터에 정말 완벽한 세팅이죠. A코스도 찰 수 있고 A코스도 나오기 때문에 박노풍의 선택은 A코스 안축 비껴차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부산 1등가의 서브. 머리로 받았고요. 김석태 올리고 홍성용 넘어차기. 잘 받아냈습니다. 김아름 좋아요, 오늘. 임상옥. 다시 박노풍. 강하게 왼쪽. 받아냈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오, 발밑으로 내리찍었습니다. 살려냈어요. 박노풍. 아, 멀리 벗어납니다. 홍성용 선수 역시 탄력이 좋죠. 저는 네트를 넘어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뛰어올라서 발바닥으로 찍어 누릅니다. 와, 탄력이 좋죠. 10대 8 이제 2점 차가 됐습니다. 김석태가 넘겼습니다. 이찬국, 임상옥, 박노풍. 중앙으로 강하게 득점. 지금 우지하 선수가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수비하기는 어려워요. 김태환 선수가 지금 센터 쪽으로 많이 카와가 들어와야 하고요. 서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박노풍을 막아내야 하는 오산시청입니다. 네, 김아름의 서브. 홍성용. 이찬국 파다 냈습니다. 아, 섬수 왔죠, 이찬국. 박노풍. 이번에 연타 공격. 막아냈습니다. 이찬국. 박노풍. 이번에 왼쪽. 득점. 점점 본인의 파워를 끌어올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A보드를 훌쩍 넘어가는 A코스의 찍어차기 득점이 나왔습니다. 1등가가 현재 오산시청을 상대로 넉 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박노풍 선수가 강력한 파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운영을 할 줄 아는 노련미도 있어요. 네. 어린 선수지만 정말 상대의 수비 빈틈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이찬국 받아 냈습니다. 이찬국 선수가 예측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노풍 살짝 건드려봤습니다. 득점. 아, 넘어왔죠. 넘어왔습니다. 아, 어떻게 되나요? 자,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려냈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다시 넘어차기. 엔드라인 끝에 걸렸습니다. 오. 임상욱이 발을 뻗어봤는데 결국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김석태 선수가 수비한 볼이 이미 투마운드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산 1등가에서 주시미에게 합의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박노풍 선수가 잘 넘겼는데 아, 이 느린 장면으로 자, 보니까 네 일단은 땅이 먼저 바운드된 걸로 보이는데요. 아, 역시 합의심을 통해서 본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면서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부산 1등가 다시 김아름의 서브 높게 올렸습니다. 우재하 김석태 홍성용 왼쪽 봤습니다. 이창국 잘 따라 붙었고요. 박노풍 강하게 수비 막았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중앙지역 봤습니다. 오, 임상욱 잘 받아줬고요. 임상욱 공개했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깊게 눌렀습니다. 이창국 잘 받았고요. 박노풍 막아냈습니다. 홍성용 아, 네트에 걸립니다. 자, 우재하 선수의 수비 범실이 나왔고요. 1등가에서는 이번 경기에 이창국 선수의 플레이가 좋습니다. 이창국 선수가 홍성용 선수의 넘어차기 코스 예측을 잘하면서 정확히 잡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등가의 세트포인트 다시 김아름의 서브였고요. 홍성용 네트에 살짝 걸렸습니다. 득점 자, 이제 1등가 세트포인트거든요. 또 이번 세트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그 분위기가 이 세트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임상욱 홍성용 박노풍 박노풍이 잘 쳤습니다. 좋았어요. 김태환 선수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이창국 받았습니다. 다시 임상욱 박노풍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다시 에이코스 강이 깊어요. 에이코스 득점입니다. 자, 이런 공격이 지금 1세트에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각기품 비강 넘어차기 공격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1세트에 빨리 나왔으면은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좋은 공격을 해준 홍성용 선수입니다. 네, 오산시청의 2연속 득점. 점수 차를 넉정음 차로 줄였습니다. 이창국 1등가의 공격 기회 박노풍 강하게 비쿠스 수비 막아냈습니다. 자, 우재하 수비 됐고요. 홍성용 넘어차기 이창국 이번엔 파단했습니다. 박노풍 득점 1세트를 1등가가 승리합니다. 마지막 점수를 박노풍서스가 잘하는 거죠. 튀어 오른 공을 짧은 마운드에서 빠르게 안축으로 비켜찹니다. 무릎으로 한번 들어 올리다가 다시 한번 틀어가지고 빅고스로 차요. 그렇습니다. 1등가가 1세트 15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1세트는 1등가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양 팀의 2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박노풍 선수고요. 네, 오늘 상당히 몸이 가벼워 보이죠. 박노풍 선수 네, 오산시청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합니다. 임상욱 박노풍 네트에 걸립니다. 시작을 A코스 범실로 시작하는데 2세트의 오산시청이 박노풍 선수 공격에 대한 수비 포메이션을 좀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김아름 박노풍 중앙지역 역시 김석태가 예측을 잘했어요. 홍성용 넘어차기 잘 막아냈습니다. 박노풍 홍성용 홍성용 비각 득점 홍성용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다시 이찬국 넘어차기 너머차기 엔드라인 쪽 연타죠. 확실히 이 세트에는 박노풍 아 반갑군 이번에 1등가의 득점 정식하게 차기보다는 지금처럼 살짝만 스피를 주더라도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비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1등가 김아름의 서브 우재하가 받았고요. 홍성용 이찬국 주사 같습니다. 김아름 그렇죠. 넘겨야죠. 임상우 넘기나요. 아쉽습니다. 멀리 벗어났습니다. 스포츠 4대1 우산이 2세트 때는 분위기가 좋죠. 그렇습니다. 다시 우산시청의 서브 임상욱 박노풍 수비 잘 막았습니다. 홍성용 아 홍성용 득점 먼 거리에서 넘어차기를 성공시키고 있는 홍성용 선수 네트 맞고 또 행운에 득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다시 우산시청의 서브 박노풍은 이제는 A코스 쪽으로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풍 그렇죠. 아 김태환 선수가 또 예측을 했고요. 홍성용 넘어차기 막았습니다. 임상욱 다시 A코스 우수비 몸을 날려 막았습니다. 홍성용 넘어차기 이찬국 받았습니다. 이찬국의 완벽한 리시브 네트에 붙었어요. 네트에 맞고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스코트 6대 1 뭔가 1세트와 다르기에는 좀 기가 죽은 듯한 1등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이찬국 박노풍 가운데로 수비 막아냈습니다. 김태환이 살아나고 있어요. 홍성용 내리찍었고요. 다시 한 번 득점. 스코트 7대 1. 홍성용 선수 김태환의 호수비를 보답하듯이 강력하게 넘어차기로 센터를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1등가의 1세트 때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산시청의 서브입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이찬국 임상욱 세팅 박노풍 강하게 빅코스 살려줬습니다. 홍성용에 연결됐고요. 넘겼습니다. 다시 김아름 임상욱이 넘깁니다.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연타 공격 다시 득점 넘어차기 강공과 넘어차기 연타 홍성용 선수 자신있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8대1 많이 앞서 나가네요. 다시 우산시청의 서브 이찬국 임상욱 올렸습니다. 박노풍 너무 읽혀요. 박노풍선수의 공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용 넘어차기 이찬국 받았습니다. 임상욱 박노풍 왼쪽으로 그렇죠. 네. 득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노풍 선수가 박노풍 선수가 연타 기술이 좋거든요. 계속해서 강공만 가다보니까 우산시청 수비수들이 적용을 하죠. 지금처럼 연타와 강공을 섞어가야지만 우산시청의 수비 라인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들어서 우산시청이 박노풍의 공격을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찬국의 서브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다시 득점 홍성용의 넘어차기 연타 그렇습니다. 1등가에서 전혀 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노풍 선수의 수비 위치가 애매해요. 강공을 잡을 것도 아니면 연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왔어요. 이어지는 박노풍의 서브 멀리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다시 득점 홍성용이 완전히 2세트에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홍성용 선수가 정말 다양한 각의 넘어차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풍 중앙 연타 득점 2세트 초반에 계속해서 강공 공격만 시도하다가 수비수들한테 많이 잃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한 역회전을 주는 연타 다양하게 섞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임상욱의 서브 잘 넘겼습니다. 김석태 연타 공격 행운의 득점 스탠딩 네트 앞에 짧은 연타 까지 가져가나요? 분위기로 확실히 탔고요. 홍성용의 득점으로 이제 우산시청 넉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창국 머리로 받아서 임상욱 꼈고요. 밤높음 내리찍었습니다. 득점 그렇죠. 아무래도 기념타를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계속되는 김아름의 서브 홍성용 넘어차기 중앙 임상욱 파단했습니다. 임상욱 선수가 예측을 잘했습니다. 박 높음 득점 서서히 따라 붙고 있습니다. 다시 임상욱의 서브 김아름 선수의 서브였죠. 홍성용 빅코스 이창국 막아냈습니다. 김아름 너무 세요. 김아름 벗어났습니다. 이 강팀과 양팀의 차이는 공격 리시브가 위로 올라왔을 때 이거를 상단처리를 하냐 못하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뉘는데 지금 아쉽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볼이었어요. 우재하 선수 이 강팀의 안전하게 서브 넣어주네요. 박 높음 에이코스 득점 이번 경기에 에이코스 득점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1등가 김재승의 서브 오 강력하죠.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득점 있을 때는 홍성용이 잘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산시청인 두 점만 남겨놓고 있고요. 이어지는 홍성용의 서브 네 네트스 치면서 잘 놓았습니다. 오산시청의 공격 홍성용 넘어차기 박 높음 이 박 높음 박 높음 득점 지금처럼 박 높음이 홍성용의 기념타 수비가 된다면 이렇게 찬스가 오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수비를 하고 김석태 쪽으로 안축으로 강하게 꺾어내면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1등가 박 높음의 서브입니다. 잘 넘겼습니다. 김석태 뛰었고요. 홍성용 넘어차기 네트에 걸립니다. 오 중요한 시점에 실수가 나왔고요. 자신있게 넘어차기로 완벽하게 김재승 선수 쪽 에이코스를 시도를 했지만 검신이 되었어요. 바스코 13대구 넉정차에서 1등가 박 높음의 서브 김석태 홍성용 잘 넘겼습니다. 김재승이 따라 붙었고요. 박 높음 발 살짝 갖다 댔습니다. 오재하 넘어차기 득점 오산시청의 세트포인트 이제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짧은 연타가 아닌 긴 연타로 계속해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임상욱이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김재승도 발이 닿지 않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빈 공간을 잘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높음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우재하 잘 받았고요. 홍성용 김재승이 받습니다. 강하게 좌측으로 득점 가볍게 잘 꺾어냈죠. 에이 코스 쪽으로요. 높음이 더 힘을 내야 하고요. 오산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1등가 임상욱의 서브 홍성용 넘어차기 잘 받았습니다. 지금 김아름 선수가 좌수비를 보고 있고요. 이거예요. 득점 1등가의 2연속 득점 4점 찹니다. 다시 1등가의 서브 넘겼고요. 홍성용 넘어차기 네 이렇게 2세트를 마무리 지는 오산시청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했고요. 확실히 2세트 때 살아난 홍성용 선수가 1등가의 수비를 압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2세트는 오산시청의 승리 15대 11로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오산시청과 1등가의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3세트에는 오산시청의 이성호 공격수가 투입이 됐어요. 네 홍성용 선수가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홍성용 선수가 오산시청의 공격을 잘 이끌면서 2세트 승리까지 얻어냈고요. 네 1등가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합니다. 김석대 뛰었습니다. 이성호 네 저부터 득점 이성호 선수 주특기는 안축 빅고스 밀어차기 공격 잘하고요. 지금처럼 강한 여케전우주는 발라도 잘 사용하는 공격수죠. 오산시청의 서브 김아름 임상욱 박노풍 상관이 내리 찍었습니다. 득점 박노풍 선수는 A코스 찍어차는 공격은 코리아리그 공격수 중에서도 정말 상위권이에요. 탑이고요. 예 김석대 이성호 강하게 수비 와갔습니다. 박노풍 중앙으로 이성호 자운데로 득점 박노풍 과 임상욱 연타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성호는 공간이 비면 계속해서 그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 2대1에서 오산시청의 서브 넘겼습니다. 이찬국 임상욱 띄우고요. 박노풍 중앙 연타 득점 오히려 이런 현대 족구에서는 강공보다 오히려 연타에서 득점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동점에서 박노풍의 서브 잘 넘어갔습니다. 우재하가 받았고요. 어! 발 갖다대지 못했습니다. 어! 가까스로 넘겼어요. 이찬국 선수들 콜플레이가 부족합니다. 이성호 에이가 막아냈습니다. 김아름 다시 박노풍 중앙으로 막아냈습니다. 김석태 이성호 가운데 연타 공격 이찬국이 막아냅니다. 다시 박노풍 아! 라인 바깥 벗어납니다. 이성호의 서브 아! 네트에 걸립니다. 다시 동점 이제 1등가의 서브 김석태 이성호 AC 코스 잘 막았습니다. 임상욱 박노풍 수비 막았고요. 김석태 따라 붙으면서 이성호 연결했습니다. 바로 가야돼요. 박노풍 다시 이성호 이찬국 막아냈습니다. 임상욱 박노풍 중앙 수비 목을 날려먹습니다. 개완 호습이에요. 이성호 길게 이찬국 머리로 막았고 박노풍 비코스 좋아요. 우재화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타 공격 살려냈습니다. 이성호 계속해서 연타 가거든요. 강공이 한 번 필요합니다. 이성호 다시 한 번 연타 득점 저까지 속이는 이성호 선수 연속해서 연타를 이용해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호 선수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1등가에서 거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상욱 박노풍 강하게 득점 득점 좋습니다. 박노풍 선수 1등가에서 서브 김석태 이성호 수비 막았습니다. 다시 박노풍 연타 공격 득점 아 네트 플레이가 10회 됐죠. 양 팀 모두 연타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트 앞에 짧은 연타 또 엔드라인 쪽에 긴 연타 그 다음에 A코스 B코스 C코스 강공을 통해서 공격의 패턴을 자주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임상욱 박노풍 그렇죠. 어 막아냈어요. 하지만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박노풍 선수입니다. 네. 이제 두 점차로 점수차를 벌리는 1등가 김아름의 김아름의 서브 우재하 김석태 이성호 A코스 이성호 선수가 엄청난 비거리를 보여줬지만 공격하는 순간 발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많이 넘었어요. 발이 오버네트가 선언이 되면서 이제 석점차 다시 김아름의 서브 우재하 김석태 이성호 길게 이창국이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이창국 선수 A코스 잘 커버해줬고요. 박노풍 세요. 세요. 김석태 이창국 받았습니다. 임상욱 박노풍 중앙으로 강하게 이성호 다시 박노풍 연타 공격 득점 정말 종교한 네트 앞에 짧은 연타 좋았습니다. 박노풍 아 예술이죠. 방금 전에 박노풍 선수의 공격은 정말 공의 표면이 벗겨질 것처럼 강하게 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성호의 강한 넘어차기 박노풍 중앙으로 잘 막았습니다. 우재하의 이다플레이 김석태가 넘겼고요. 임상욱 박노풍 A코스 득점 박노풍 선수가 살아나네요. 코트 위치 차이일까요? 2세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등가 선수들입니다. 김석태 올리고 이성호 중앙으로 준비 잘 막았습니다. 박노풍 이성호 중앙으로 임상욱이 잘 막았습니다. 김아름 뛰었고요. 박노풍 A코스 득점 박노풍 A코스 찍어 차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재하가 잘 걷어올렸거든요. 6점 차에서 다시 1등가 했어도 우재하 김석태 이성호 수비 잘 막았습니다. 임상욱 넘기나요? 넘어오나요? 아 김아름 감각적인 플레이 이성호 강하게 느리찍었습니다. 살려냈어요. 김아름 박노풍 박노풍 머리 맞으면서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산 시청 김태환의 서브 다시 이성국 임상욱 띄우고요. 박노풍 연타 공격 살려냈습니다. A씨가 김아름 멀리 찾는데 벗어났습니다. 이성호 선수가 이제 좀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정확히 수비수 한 발 모자라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산 시청 서브 점수는 4점 차 임상욱 올립니다. 박노풍 연타 공격 득점 점수 점수 5점 차 이성국 서브 우재하 김석태 이성호에게 이성호 벗어났습니다. 이성국의 서브 우재하가 받아서 김석태에게 이성호 중앙 득점 이렇게 강하게 뚫어내야지만 높인 공안을 찾을 수 있고요. 발등으로 엔더라인 쪽으로 잘 밀어냈습니다. 1등간은 이제 석점만을 남겨놓고요. 오산시청의 서브 이성국 머리를 올렸습니다. 임상욱 박노풍 연타 공격 수비 막아냈습니다. 살렸고요. 이성호가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는 1등 가죠. 네 임상욱 박노풍 강하게 A보드 쪽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라인 팀 빗발 올라가면서 주심 경기 계속 진행시킵니다. 박노풍 다시 A코스 막아내나요? 이성호 아 정말 좋은 수비가 여러 번 펼쳐졌는데 결국에 부산 1등가의 득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노풍 선수 이름답게 타점이 정말 높죠. 높은 데서 찍어 누르면 지금처럼 비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더 클 것 같아요. 박노풍 선수 네 아직 10대잖아요. 그렇죠. 이성호 길게 밀었습니다. 임상욱 띄워지고요. 박노풍 연타 공격 잘 막아냈습니다. 이성호 길게 이창국 쪽으로 잘했어요. 임상욱 다시 박노풍 득점 1등가의 셋포인트 자 이번 세트 들어서 처음으로 안추 꺾어차기 에이코스 높은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에서 떨어진 공도 이렇게 에이코스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등가 박노풍의 서브 멀리 벗어났습니다. 한 점 내주고 있는 1등가 이제 6점 차 오산시청의 서브 이창국이 받았습니다. 박노풍 비코스 비코스 처리하면서 3세트 1등가가 가져갑니다. 3세트에는 박노풍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15대 8로 부산 1등가가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는 1등가가 분위기 쇄신을 했고요. 현재 세트스코어 2대1로 1등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반드시 이이고 싶은 세트가 될 텐데 4세트 시작합니다. 이창국이 머리로 받았고요. 임상욱 뛰어서 박노풍 연타 공격 득점 살아나네요. 확실하게 운영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4세트의 첫 득점을 신고하는 박노풍 선수입니다. 연타 공격이지만 스윙 스피드가 늦은 건 아니에요. 스윙 스피드가 느리지 않고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역스피인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1등가의 서브 우재하 김석태 이창국이 잘 막아냈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용 선수가 들어왔죠. 다시 한 번 우산시장 들어왔고요. 홍성용의 넘어차기 네트에 걸립니다. 부산 1등가 2대0 김아름의 서브 잘 넘겼습니다. 김석태 이어서 홍성용 넘어차기 이창국 머리로 받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중앙으로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아웃됩니다. 스쿼 3대0 3세트의 기세를 이어가는 박노품 선수이고요. 4세트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아우 발끝으로 밀어차다 보니까 우재하 선수가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창국 좋은 수비 살려냈고요. 박노품 수비 막아냈습니다. 홍성용 넘어차기 아무도 없어요. 자 이뜸가는 코스비가 나왔을 때 박노품 선수 득점을 올려주어야지 확실하게 경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산시청의 서브로 다시 경기 시작됐고요. 임상욱 올리고 박노품 연타 공격 오 홍성용 살려놓고 아 마무리 짓는 박노품 세치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박노품 네 아 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창국의 서브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내리 찍었습니다. 네트에 걸렸어요. 다리가 아 홍성용 선수 다행히 부상은 아니고요. 5대1 넉 점차 김석태 홍성용 다시 넘어차기 비코스 이창국 파단했습니다. 이창국 호스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품 홍성용 몸에 맞추면서 득점 확실하게 이 4세트에는 이창국 선수가 여러 차례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이창국의 서브 잘 넘겼습니다. 우재하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시도할 뻔했는데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재치있게 홍성용이 넘어차기 모션에서 안축으로 가볍게 밀어넣었죠. 의도한 걸까요? 의도하고 했다면 정말 영리한 공격을 한 거고요. 페이크 공격이죠. 넘어차기 자세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홍성용의 서브 이창국 받아서 임상용에게 임상욱에게 박노품 공격 성공 박노품 선수가 경기를 리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발날 연타입니다. 연타를 가져가면서 앞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노품의 서브 안쪽으로 길게 수비 받았습니다. 홍성용 바로 갑니다. 네트에 걸렸는데요. 행운의 득점 행운의 득점이 나오네요. 어려운 볼 처리를 홍성용이 잘해주고 있고요. 또 네태를 맞고 행운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산시청의 서브 높게 뛰었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박노품 발 닿지 않습니다. 토스가 길었고요.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이창국 살려냈습니다. 임상욱 뛰었는데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좋았죠. 홍성용 넘어차기 머리를 받아서 박노품 넘겼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다시 넘어차기 이창국 받아냈습니다. 임상욱 박노품 김석태 뛰었고요. 홍성용 넘어차기 네트에 걸립니다. 홍성용 선수 너무 아쉬워하죠. 계속해서 넘어차기 긴 연타를 가져가다가 이번에는 네트 앞에 짧게 떨궜거든요. 본인도 너무 아쉬워하는데 넘어갔으면 무조건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랠리가 길었던 만큼 더 아쉬움이 클 텐데요. 홍성용 선수 이제 스코어 8대3에서 1등가의 서브 넘겼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강하게 받아 냈습니다. 김아름 임상욱 박노품 강하게 득점 김아름 선수의 왼발로 공격 리시브가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는 연타가 아닌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박노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9대3 6점 차 오산 힘을 내야겠죠. 임상욱의 서브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강하게 가는데요. 수비 박습니다. 박노품 멀리 벗어났습니다. 한점 내준 1등가 공의 중앙을 정확히 임팩트하지 못했고요. 박노품 선수 공의 하단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공이 밀려서 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9대4 5점 차 오산시청의 서브 박노품 막아냈습니다. 홍성용 넘어차기 김아름 엔드라인 끝쪽으로 갔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센터 커버 좋았고요. 홍성용 강하게 이창구 벗어납니다. 홍성용이 힘을 내나요? 오산시청의 2연속 특점 점점 넘어차기의 파워 직원으로는 힘을 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강력한 공격과 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오산시청의 서브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리시브 잘 됐고요. 임상욱 박노품 에이쿠스 에이쿠스 파다 냈습니다. 김석태 아 김석태 벗어납니다. 10대 5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 김석태 너무 아쉽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1등가에서 득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5점 차 홍성용 넘어차기 가운데 노렸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김아름 박노품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박노품 선수 지금 같은 2단 처리는 코트에 넣어야죠.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점수 10대 6 넉점 차에서 오산시청의 서브 넘겼습니다. 김아름 받았고요. 박노품 강하게 왼쪽 득점 김태환이 늦었어요. 이어지는 이찬국의 서브 넉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홍성용 넘어차기 빅코스 이찬국 반아냈습니다. 박노품 쫓아갔는데요. 살려냈고 임상욱이 상대 진영으로 넘겼습니다. 홍성용 선수 연타를 한번 놔줘도 좋을 것 같고요. 홍성용 빅코스 이찬국 빅코스로 강하게 찍어두르네요. 온몸을 날려봤는데 결국에 멀리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코트 엔드라인에서 20미터 이상 비거리가 나면서 하지만 이걸 이찬국 따라가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 같은데 부상 조심해야죠. 큰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홍성용 의 서브 이찬국 길어요. 길어요. 박노풍 넘겼습니다. 찬스가 오산시창에 왔습니다. 홍성용 역시 깁니다. 양템 모두 공격기회를 한 번씩 놓쳤고요. 이찬국 박노풍 강하게 왼쪽 득점 다시 한 번 박노풍이 높은 타점에서 A코스 꺾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2대 7 1등가가 이제 3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강한 서브 벗어났습니다. 거침없네요. 박노풍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박노풍 선수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상욱 센터 박노풍 다시 왼쪽 살려냈습니다. 김석태 홍성윤 넘어차기 막아냈어요. 이찬국 박노풍 몸을 날린 수비 넘기나요? 어려워요. 조금 힘을 붙입니다. 양팀 모두 정말 대단한 수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오산시청 선수준도 정말 마지막까지 추경을 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호수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등가의 서브 두 점 남았습니다. 김석태 홍성윤 넘어차기 아 네 김아루인 발같아 댔는데 발맞고 굴절 되면서 아웃됩니다. 다시 오산시청의 서브 이찬국 박노풍 연타 공격 특정 이제 한 점만을 남겨놓은 1등가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1등가의 서브 홍성윤 넘어차기 득점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성윤 선수 그렇습니다. 오산시청의 서브 이찬국 머리로 받습니다. 임상우 박노품 연타 공격 막아냈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오산 다시 홍성윤 넘어차기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수비 머리로 받고 임상우 띄워주고 박노품 마무리 가나요? 네트에 걸립니다. 아무래도 점점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차이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 방금 공격에서 발등으로 비꼬스 밀어차기에는 토스가 좀 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상우 박노품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우재하 잘 받았고요. 김석태 홍성용 넘어차기 세팅 됐어요. 박노품 마무리 합니다. 네 이렇게 4세트 박노품 마무리 하면서 이번 5-6-2전 경기 1등가가 승리했습니다. 박노품 확실히 운영을 잘 가져가면서 마지막 득점도 연타로 마무리를 짓네요. 박노품 선수 이번 4세트 경기는 오산시청이 15-11로 패배하면서 1등가가 5-6-2전 승리했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경성 위원 저는 캐스터 정유진 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